이 자리에서 의지와 처한 상황이 암울하지만 이 자리에 용기와 투지를 갖고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릴 때는 네 여러분 이 삭발식의 의미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마 대한민국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죠? 애국가죠? 우리 모두가 우리 나라만 돼 우루마늘 고마늘 돋보술금 없이 권법을 파괴하는 제도를 대한민국을 의뢰하는 제도를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제도를 집어삼키기로 지켜내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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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저희의 캔 유세나 유세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